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주일간 잘 지내셨죠? 모의고사 있었나요? 언제 보셨어요? 지난주 일요일날? 네. 잘 보셨나요? 모의고사는? 좀 어려웠죠? 제가 낸 스타일이 느껴지시나요? 네. 수자도하기. 그건 잘 맞히셨어요? 잘하셨네. 모의고사 점수나 문제나 궁금하신 거나 상담하실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지하고요. 가져오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점수 이렇게 좀 적어갖고 오시면 금방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붙을 건가 떨어질 건가 이런 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 테마 50번을 오늘 이제 보고요. 오늘 이제 우리 기출 적용 과정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책을 좀 바꿀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예상문제집 강의 들어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필기노트하고 예상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의신탁이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명의신탁은 기본 구도가 오른쪽에 보시면 신탁이 있고 수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신탁은 어떤 사람을 신탁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금을 부담한 자를 이제 신탁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판례가 자금부담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돈 낸 놈을 신탁자라고 한다. 그러면 수탁자는 뭐겠어요? 수탁자는. 명의. 명의를 대여한 명의 대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탁자 여러 명한테 이렇게 차명으로 돌려놓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신탁자한테 이제 과세를 못하거나 혹은 조금밖에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강제할 거냐면 신탁의 약정 무효로 만들 거고 이전 등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현 소유자는 누구예요? 자 이 그림상에서 현 소유자 신탁자죠. 갑. 갑이. 왜 등기가 무효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이제 돌아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수탁자가 뭘 갖고 있냐면 등기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을이 누구에게 제3자에게 만약에 처분을 했다면 이때 이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우리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 제3자는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말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악을 불문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알았던 몰랐던 이거 안 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이 제3자 중에서 딱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외일까요? 그렇죠. 적극 가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우리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는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제 3자간이 있고 계약명의 신탁이 있는데 이 3자간 명의 신탁은 매매계약을 지금 매도인이 누구라고 했냐면 신탁자. 그런데 등기는 누구한테 넘어가죠? 수탁자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얘가 악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 악이냐면 자기가 뭐 한 사람과 뭐 한 사람이 달라요. 지금. 매매한 사람과 등기 넘어간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 무효입니다. 자 지금 제가 3자를 좀 잠깐 가리고요. 질문. 현재 소유자 누구? 매도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갖고 있죠? 수탁자가. 그래서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이제 선악불문하고. 자 계약명의 신탁은 이게 이제 선의의 매도인이다.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3자간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매도가 누구랑 계약을 했고 등기는 누구한테 넘겼느냐. 이 구도인데 여기는 매도가 신탁자하고 계약을 했고요. 여기는 수탁자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탁자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도는 당연히 뭐라고 봐야 돼? 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 얘 보호해야 돼? 말아야 돼? 보호해야죠. 그래서 이제 등기가 유효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매매 유효 등기 유효니까 누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죠? 수탁자가. 이게 이제 수탁자가 된 거예요. 이제 수탁자가 또 제3자에게 쳐오다면 얘도 당연히 수익권 취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튼 3자간, 계약명의 신탁. 이 오른쪽에 있는 걸 2자간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이제 구도에서 이제 한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있고요. 자 누가 더 나쁘냐라는 거예요. 신탁에 더 나빠요? 아니면 수탁에 더 나빠요? 신탁자가요? 왜 신탁자가 더 나쁠까요? 반대로 수탁자는 덜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경중을 따졌을 때. 왜 얘가 좀 더 나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얘가 더 나쁜 이유. 얘가 있는 놈이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금전적 어떤 벌칙 같은 것들, 과징금, 이행강제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누구한테만 몰빵하냐면 신탁자에게요. 그리고 형벌도 훨씬 셉니다. 여기가 얼마에 얼마. 5년에 2억. 여기는요. 3년에 1억. 왜 그런 거냐면 법에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법감정이라고 하는데 누가 있는 사람이니까. 신탁자가 있는 놈이니까 훨씬 더 나쁘게 생각한다. 해서 과징금인 부동산 가액, 평가액이죠. 이거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1차 이행강제금 몇 퍼센트? 10% 부과. 그리고 2차 이행강제금은 20% 부과. 그러면 전부 합치면 몇 퍼센트를 신탁자에게 부과? 60%. 왜 60%가 되겠어요? 30, 10, 20이니까. 60%의 어떤 금전적인 벌칙을 과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까지요? 형벌까지. 5년에 2억까지 부과하는 거니까 거의 뭐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수탁자는 3년에 1억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장기 미등기. 여기서 이제 장기는 몇 년 초과를 얘기하는 거죠? 3년. 3년 초과하도록 등기 안 해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뭐 한 날로부터 3년일까요? 뭐 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3년을 초과하도록 등기를 안 해갔다. 그러면 이제 장기 미등기로 본다 뭐 얘기잖아요. 근데 뭐 한 날로부터. 등기 안 해간 거죠. 등기 안 해간 거. 그러면 장금 지급일로부터. 그러니까 장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 해가야 되는데 3년이 넘도록 안 해갔다. 그러면 장기 미등기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의 신탁재산 이미 처분했을 때의 명의 신탁자의 권리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2자간 명의 신탁에서 소유자. 아까 한번 해봤던 건데. 2자간 명의 신탁에서 소유자는 누가 되죠? 명의 신탁자. 등기 무효니까. 그리고 3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매도가 악이이기 때문에 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 명의 신탁이 있는데 얘가 선악으로 좀 나눠볼게요. 선의일 때는 매도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의 매도. 여기서 선악은 매도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 누가? 수탁자가. 등기가 유효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여기다 별. 그리고 이제 악의일 때는 3자간 명의 신탁하고 똑같아요. 이때는 이제 원래 매도인에게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형사상 횡령죄는 2자간, 3자간, 계약 명의 신탁 모두에서 뭐는 불성립한다? 횡령죄. 불성립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부당 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모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2자간하고 3자간에서만 가능하고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수탁자가 있는데 이걸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 그죠?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죄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나가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뭐 한 7억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7억에. 그러면 이게 신탁자 거이든 매도인 거든 아무튼 이 수탁자 거가 아니면 자기께 아니면 이 처분을 우리 했을 때 말하자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좀 봤다고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어떻게 팔았어요? 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를 좀 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손해. 그래서 싸게 팔았으면 손해배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몇 자간하고 몇 자간에서만 생긴다고요? 2자간하고 3자간에서만 싸게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이렇게 병행할 수가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얘가 7억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잖아요. 제3자니까. 그런데 얘는 10억짜리를 7억에 팔므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3억의 피해를 입힌 것도 있지만 얼마의 대금을 또 받은 이득이 있어요. 7억. 그러니까 3억은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7억은 아니죠. 3억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고 7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계약명 신탁에서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자 거면 이게 내 거를 싸게 판 거다. 내 거를 싸게 판 거다. 그러면 무슨 불폭행위라는 이런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건 내 거를 싸게 판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이거 제목에다가 각각 채색을 좀 한 번씩 잡아주시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해도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양도담보나 담보가든기 그리고 상호명의신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합법적인 신탁등계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그리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는데 얘는 명의신탁이고 아니고 이다. 명의신탁인데 얘는 유효하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명의신탁이 아닌 거고 얘는 명의신탁인데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얘는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고 처벌 안 하고 그리고 그 명의신탁 자체를 뭘로 인정하고 유효로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거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인 거고 그렇죠? 이거는 명의신탁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것도 잘 나오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특별히 배우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상호 간에는 어떤 예외가 없는 아니까 조세포탈이나 강제진평의 면탈이나 이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면 목적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자체를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 이 관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한 번 가보도록 하죠. 4장 한 번 좀 봐주시고 여기 1절 제목에 보면 등기특별조치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것 중에 거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민. 근데 거민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출이 24회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시험이 34회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11년 연속 지금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고 오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한 99.9%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거민은 언제 받냐 계약을 원인으로 뭐가 넘어갈 때 소유권 이전될 때 거민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거민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 번 뭐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갈 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갈 때 거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좀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매매 있고 또 교환 있고 또요 증여 있고 또요 뭐 상속이요? 상속은 저기가 아니잖아. 그 계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공급계약 굳이 따진다면 뭐 이런 거 공급이라는 거는 크게 이제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요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면 매매하고 공급의 경우에는 그렇죠? 매매하고 공급의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무슨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원래 거민은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고 근데 그 제도에 의하면 무엇하면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빠지는 거예요. 요렇게 아웃된다. 왜? 신고하니까. 그러면 실제 거민은 뭐하고 뭐밖에 안 남아요? 교환하고 증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교환증여. 얘네는 안 하는 거니까 신고로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교환하고 증여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년에 전국에서 교환이 10건 안쪽? 뭐 이 정도. 거의 없는 일이고 증여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거의 유명무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를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말고 뭐를 내는 게 정상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쪽에서 뭐 새내기식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만 하나 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문항으로 하나는 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판결의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갈 때도 거민 받아야 돼. 이거는 좀 문항으로 낼 수 있으니까 그냥 다섯 개 문항 중에 하나 정도로 낼 수는 있다. 다시 한 번이요. 판결의 어떤 원인이 판결이 소유권 이전해라 라는 판결이다. 그럼 이 또한 뭐에다가 거민을 받아야 돼. 판결문 정본에다가 정본. 정본이라는 건 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원본을 가져가서 뭘 받아야 되냐면 거민을 받아야 된다. 이거까지만 그냥 기억해 주시고요. 더 범위를 높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한 번 좀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매매. 매매.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한 갑은 갑은 참고로 개공입니다. 그 계약서의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민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건 의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고 매매해서 이것도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이런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우리가 매매 중개했으면 뭐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예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엑스토지의 저당권 저당권은 거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소유권 아까 소유권 예전할 때만 거민 받는다 그랬죠. 3. 병이 엑스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예전 등을 하는 경우에 거민 계약서 대신에 신고필증이 있으면 된다. 매매니까 뭐를 첨부하면 돼요. 신고필증이 있으면 되는 거죠. 3번 OX 5. 이것 때문에 사실은 거민이 유명 무실해진 거죠. 4. 갑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거민받지 않는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뭐 있으면 거민 의제 신고필증이 있으면 거민 의제니까 거민 계약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5. 병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소재지 관할하는 관할 관청이 거민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진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만 확인하죠.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만 형식적으로만 확인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소위 말하면 그거가 무슨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신력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기는 어렵죠. 자 거민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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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